안녕하십니까. 저는 6.1 지방선거에 춘천시의회 의원선거 출마한 남일수 후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춘천에서 나왔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병역은 ROTC 40기로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중의로 전역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드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강촌마을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무소속 후보자로서 점손한 자세로 춘천시민 여러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